저 나온 산타의 방문 편에서 그 전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현장에서 아직 그분이 캐스팅은 안 됐다고 하시길래 저는 전 남편이 이런 남자일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아 이런 느낌요 저런 느낌요 그래서 해보이시더라고요 이런 톤으로요 저런 톤으로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러다가 본인이 하셨어요 쓰레기 윤종우인데 쓰레기를 제가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목소리 연기 진 남편 목소리 연기가 감독님이에요 아니 감독님 그럼 대우로서도 지금 캐리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 초등길로도 또 그리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음악감독도 제가 이번에 해서 뭐 여러가지 음악들도 제가 이번에 했었습니다 우리 배우이자 감독이자 음악감독이신 최병길 배우님과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네 prior 한글자막 by 한효정